동대문구가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발효의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유용미생물이란 식품 발효 등에 이용했던 효모와 유산균, 광합선 세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 집합체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해 독성과 악취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가정에서는 악취 제거와 물 정화, 철, 식품 등의 산화방지는 물론 공기정화와 음식물 쓰레기 부패 방지, 화초 영양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는 4월 5일부터 11월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 발효액 공급기가 설치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